보스 잡으러 갔다 오죠 양파 농장이 너무 많아요 그만 좀 나오세요 양파 좀 보스 잡아주고요 이어 인위입니다 이번 영상은 디지몬 랜덤 디펜스입니다 디랜디 이번에는 고수의 상징이라고 할 수 있는 디지몬 미네르바몬을 가봤는데요 경험치 2만 포인트가 필요한 마덴 보자 캐릭으로 개인적으로 제가 가장 부러워했던 디지몬인데 저도 드디어 가보게 됐네요 이제 나도 고수 인위 자 그럼 디지몬 랜덤 디펜스 출발 일단 지금 패가 이렇게 나왔다고? 나가서 잡을건데 고브리몬 같은 거 잡을 수 있으면 좋고 고브리몬? 고브리몬? 고브리몬 가자 오 고브리몬 좋아요 도박 해보죠 1번 3번 자 180 도박 일단 해보고요 일단 지금 이번 판 다른 것보다 가장 중요한 뭐냐 이번 판 제가 미네르바몬 미네르바몬 갈 수 있어요 미네르바몬 고수의 상징 미네르바몬 갈 수 있기 때문에 미네르바몬을 무조건 갈 거고요 아마 첫 캐릭으로 미네르바몬 갈 거 같아요 미네르바몬 미네르바몬 200원씩 200원씩 드리고 다시 돈 묻히세요 일단은 1000원짜리 도박을 볼 건데 1000원짜리 도박 안전하게 해 볼려면 4000원에서 보는 게 맞거든요 5000원 5000원 원래는 5000원인데 각 보고 갈게요 아니 나도 돈 없는데 무슨 뭘 쫒아내요 있는 돈 없는 돈 다 줬는데 이게 왜 쫒아내 이게 안 돼야 이거 고물이 뭐 안 나오겠는데 뿔몬이랑 좀 나와줘야 되는데 일단 대기 2,000원 돈 좀 붙어라 친구야 돈 좀 붙어 편화자리도 봐 1,000원도 봐 일단 붙었거든요 붙었다가 떨어졌다 오케이 이번엔 돈 주면 되겠다 일단 붙이고 이번에는 리 안 할 겁니다 만약에 죽으면 그거는 본인이 알아서 하시길 이제 한번 리 했어요 이미 다른 분들 죽어가지고 리했기 때문에 참고로 여기 초보문이 좀 있거든요 그거 일단은 알아주시면 좋겠네요 초보문이 있어서 좀 힘들 것 같긴 해 느낌이 좀 쎄 고 아구 텐타 텐타 하나 오고 아구몬 코로몬만 하나 나오면 되가지고 금방 될 것 같긴 한데 일단 성숙기까지 업그레이드 끝내줍시다 초반에 돈 붙이는 게 일단 일이죠 코로몬만 나오면 편해 코로몬만 나오면 편하고 일단은 미네르바몬 그 메타레테몬으로 갑니다 메타레테몬으로 망했다고 하니까 1,000원 드리고 안 돌려도 되겠다 1,000원 일단 돈 다시 붙이구요 코로몬 아니 안주니 에렉 울퉁 어 이거 카테리몬부터 가야겠네 카테리몬부터 얘부터 올릴게요 안나오네 안나오면 꺾어야 돼요 4명이면 튕긴... 아니야 4명이어도 안 튕길 수 있어요 일단 무빙은 좀 더 짧고 그리고 이제 제가 지금 워크를 클래식으로 켰기 때문에 아마 안 튕길 겁니다 확인도 한번 해봐야 돼 튕기는지 안 튕기는지도 완전체 업그레이드 까지 해주세요 궁극체도 살짝 해주고 대기 잡을 거 지금 있니? 에렉 울퉁 베타 파피에다가 이거는 제 생각엔 에렉 한번 미리 잡아주는 건 괜찮고 아 인풋 잡아야 돼 오 왜 이렇게 잘 잡지냐 갑자기 오늘 어 갑자기 왜 이러지? 원래 이런 게임 아닌데 맨날 안 잡혀가지고 맨날 맨날 소리 지르는 게임인데 난 스팅엔젤 가면 되겠죠 스팅엔젤 난 쳐요 스팅이 금방 나와 수추 인프 길몬이고 이거 하나만 나오면 돼요 불몬 얘 나오면은 홀컨 해주면은 금방금방 깨거든요 홀컨 해주세요 빨리 잡자 오케이 오케이 첫 번째 거 빨리 끝내고 갑시다 오케이 첫 번째 거 빨리 끝내고 갑시다 자 홀컨 해서 잡고 배 올리고 콜로몬 야옹몬 꿀몬 나와야 된다 문제는 제가 지금 파당몬이 없어서 나중에 잡게 되면 파당몬을 한번 잡아야 될 것 같아요 온 더 카드 2레벨? 온 더 카드 2레벨? 온 더 카드 2레벨? 확인 고구리 문도 금방 나오긴 하는 것 같은데 오줌 싸는 것 같다고요? 오케이 그럴 수 있죠 길몬 길몬 나와라 근데 파당몬이 없어서 이건 나중에 모두 토크몬을 써야겠는데 10라운드 에이다는 완전체 나오면 좋은데 완전체 나올지 모르겠네 왜 안나오세요 근데 옐몬 스팅 나왔다 스팅으로 라인 보고 스팅이 라인 잘 봐요 범인이 데미지가 있어가지고 스팅으로 라인 보고 이제 토크몬만 나오면 돼 토크몬만 나오면 되고요 다른 거 기다리겠습니다 오 도박하셨나 보네 드나스 가신다고 드나스 좋지 완전체도 막 하셨나 보네요 완전체도 막 저도 완전체도 막 이따가 갈게요 좀 급하게 하지 않고 천천히 하겠습니다 어차피 이네르바몬으로 갈 거라서 초반에 위승 넣으면서 가면 안 돼 완전체도 막 이따가 돌리면 되고 아니 안나오시네 이 악물과 안나오시네 일단은 카피테리몬 올리는 중인데 잘 안나오네요 이제 피우 팔몬이라 팔몬 피우 미리 해놓고 뿔몬 하나 없고 지금 안나와 어쩔 수 없어 기다려야 돼 난 무조건 파당몬 노린다 이문에 파당몬 파당몬 그리고 양파가 좀 많네요 별로 필요 없는데 양파 잘 나오게 되면 또 필요가 없더라 항상 보면은 피우 올리고 뿔몬 피우 오몬 나왔고 자 쿨 돌았죠? 파당몬 잡으면 바로 나옵니다 제발 아깝게 기다립니다 이러면 돈 좀만 불려 놓고요 아구 텐타도 안나와 그치? 아구몬은 코롱몬 하나 있어야 되기 때문에 양파가 좀 그만 나오고 다른것 좀 나왔으면 좋겠어요 일단 2만원이면 당분간 뭐 할건 없겠다 이거 우가몬 까지 들어가가지고 어 칵테리몬 까지 들어가가지고 갖고 가야겠다 보스 빨리 잡고 오자 보스 빨리 잡고요 2명이면 충분히 잡죠 카드 슬래시 써서 이감도 묻혀주고요 바로 잡고 나가겠습니다 근데 완전체가 있기 때문에 다른 분이 나왔기 때문에 괜찮을 것 같고 도박 바로 해보시다 제발 메가로 구라오몬 오케이 나중에 로드 나이트 몬 가면 되겠는데 어택 찍어놓고 완전체가 그럼 완전체로 스토리 왔다갔다 해야지 지금 완전체로 왔다갔다 할게요 이러면은 좀 천천히 올려도 돼 천천히 가도 될 것 같아요 완전체가 있어서 당분간 스토리랑 이런거는 보스랑 스토리는 깨줄거라 조금 천천히 갈게요 뭐해 찍어놓고 내려오고 배 올리고 다음에 아구 텐타 우가몬 하나 오고 돌가몬 한금 아르바몬 나와라 토크 오케이 엔젤 엔젤 아니고 바로 아트라 카트리몬 나오고요 아트라 카트리몬 올려가지고 같이 치고 하급 도박 하급 도박 봅니다 고브리 올툰 올툰 고브리 돌가몬 황금 아라바몬 돌 추츄 파피거든 추츄는 나오는데 파피가 안나오지 어니몬 아 토크몬이 있어야 되는구나 어니몬 많아가지고 지금 안되겠다 어니몬 3개 나오네 그 와중에 흠이 마린내볼몬 확인 라인 한번 일단은 메가로 그라우문으로 볼게요 메가로 그라우문이 좀 더 라인 잘 보니까 범위 데미지 마법 데미지 5만 거리 넓이 1400 길이가 긴 스킬이네 펴 올리고 토크몬 중시몬 양우몬 황금 아르마 황하 먼저 올려볼래? 황하 길텐이거든 꿀몬 하나 있어야 되고 텐타는 나오고 요거 준비해놓고 추츄 파피니까 어쨌든 저거 좀 써줘야 되거든 이번에 여기 버려봐 텐타 아르마 가오 레나 이거 잡을게 밖에 안 보이는데 메타레토몬 나왔어? 선택이 있으면 되겠다 나도 저 같은 경우는 지금 보니까 잡을만한게 딱히 안 보이는데 피오몬 같은 거 잡아주면 좋을 것 같아요 어쨌든 뿔몬이 없으니까 피오몬 하나 노려주고 그럼 일단은 아르마 길몬 하면 바로 아르마 나오고 추츄 파피죠 토코몬이랑 파피하면 지금 선이 넘으면 나오거든요 추츄 파피 토코에다가 꿀몬 추츄 파피 갑니다 추츄 파피 나왔고 나오고 일단은 메타레토몬 나왔어요 메타레토몬 메타레토몬 일단은 마법 데미지 있고요 범위 마법 데미지 그리고 공격시 3만 추가 마법 데미지 있어가지고 마댐에서 되게 좋은 친구죠 이거 킹의 테몬 갈 수 있는데 미네르바몬 간다고 했어요 미네르바몬 미네르바몬 준비해 줄게요 미네르바몬 아 이거 진짜 미네르바몬은 진짜 너무 가보고 싶었어요 맨날 고수분들이 맨날 미네르바몬 가가지고 너무 가보고 싶었는데 드디어 가겠네 이거는 나이트몬 일단 올려야 되고 그라디에서 지금 일단 좀 기다릴래? 패가 좀 쏠려가지고 지금 당장 나오진 않을 것 같거든 좀만 기다렸다 갑시다 일단 기다리고 패 올리고 뿔몬 양호 뿔몬 잘 나왔다 오케이 패 다시 올리고요 완전체도박 쿨 돌 거거든요 완전체도박 한번 보고 움직이면 될 것 같아요 완전체도박에서 패 떠주면 진짜 좋죠 만약 미네르바몬 갈 거 턴텍 이슬이 일단 두 개 있고 파이더몬 1,2 1짜리 2짜리 되게 가볍게 나왔네 몬카가 도박 아우 깜짝이야 오 실피드몬 뭐야 일단 좋은데? 잘 나오는데 왜 이렇게 잘 나오지? 원래 이런 게임이 아닌데? 오 뭐야 왜 이렇게 잘 돼? 오늘 게임 이상한데? 일단 뭐 좋죠 나오면은 할몬 리드몬 연체몬 하나 가야되고 연체몬부터 일단 스위스 올릴까? 연체 악오모네스 가오모네스 아아 이거 모티몬 없어가지고 못 올리겠는데 어 근데 기본적인 패가 좀 안 붙어요 제로는 잘 나왔는데 기본적인 패가 안 붙어가지고 스파이더몬까지 봐야겠다 포크에다가 가오몬 잡을 수 있어 가오몬 잡아야 돼 가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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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레나도 괜찮은데 가오가 좋을 거 같아 가오 못 쳤고요 올리고요 시드몬 이게 코롬은 필요해가지고 안 나와요 일단 아구베타야 팔몬 아구베타였던 것 같아 팔몬 아구베타 파라베 오케이 어니몬이 참 맞네 베타올퉁이구나 베타올퉁이구나 베타올퉁이고 임펠몬 임펠몬 케라몬 토코몬 케라몬 토코몬부터 봐야되나? 하라도 살짝 두 번 보고 코텔몬 나왔고 대기 오 킹헤테 빠르게 나왔는데 일단 이거 킹헤테 나왔으면 스토리 좀 빠르겠다 보스 잡으러 갔다 오죠 양파 농장이 너무 많아요 그만 좀 나오세요 양파 좀 보스 잡아주고요 이감 찍어주고 배 올리고 여기 두 개가 나와줘야 돼요 잡아주고 올라갑니다 올라오고 하급도박 한번 봐주고요 에렉몬 나왔네 여기다가 엘 붙이고 왼쪽으로 일단은 덱 찍어놓을 거고요 그리타리몬 오 금방 잡았어 확실히 지금 저렇게 초궁체가 나오면 되게 빨리 잡히죠 어니몬 좀 그만 주면 안될까? 야옹몬이랑 쟤네만 주면은 이거 너무 힘든데 콜호몬이 너무 안붙는데 우리 콜호몬 씁시다 잠깐만 물퉁을 뽑을 필요 없었는데 배 올리고 콜호몬 탈몬 콜호몬 저걸 볼 필요가 없었구나 일단은 얘 나왔어 미네르바몬 인펠몬몬만 나와 인펠몬 테라몬 인펠 아우몬X 페티메라 페티메라 하도 두 번 보고 정리해놓고 일단은 메카노몬도 하나 가야되거든 레나 호크 레나 호크 레나 호크 호크 있고 레나 호크 배 올리고 테메라로 말고 인펠몬 아우몬X 아우몬X 써줘야 될 것 같은데 모티몬 하나 쓰고 슬슬 뽑아줄게요 슬슬 뽑아야 되는 타이밍이 맞아서 지금이 메카노몬 카우보이몬이죠 아 울퉁을 자꾸 뽑지? 지금 정신이 없나? 코테몬 나고몬X 볼 필요가 없는데 마음이 좀 급한가 보네 천천히 해 천천히 하나 둘 셋 하도 보고 아이템 일단 보고요 모티몬 하나 더 가고 어헤스 나왔고 아 이거 모티몬 안 들어가나? 잠깐만 내가 아는 거랑 좀 다른데? 어차피 레나 하나 가야되지 메카노몬 카우보이 인펠 야 미네르보몬 나왔다 드디어 미네르보몬 올립시다 하아 와홉 데미지 범위 와홉 데미지 30만 있고요 20% 확률으로 단위 87만 데미지 게다가 공격당한 적에게 48,000 와홉 데미지 빠른 다른 총공주에서 공격도 10% 빠릅니다 공격도 빠르기 때문에 이거 되게 좋죠 근데 킹의 테몬 보다 확실히 안 좋아요 왜냐면 킹의 테몬은 단위 135,000 인가 그렇군요 그래가지고 조금 아쉽지만 그래도 되게 좋은 친구 중 하나다 근데 이거는 얘 잡자 펜타 패 올리고 정리 좀 일단 해주고요 다음 거 뭐가 할지 좀 볼게요 물론 도악 보고 일단 대불몬 나왔고요 한 것 도악 더 보고 정리 좀 한 다음에 가겠습니다 피오 가오몬 톰니몬 오고 이게 슬피드랑 메가로그라우몬 가질 수 있는 게 누구 있을까 슬피드 메가로그라우몬 슬피드 메가로그라우몬 메가로그라우몬 슬피드 거기다가 어 마르스몬 갈 수 있네 이거 마르스몬 못참는데 이거 마르스몬 마르스몬 올리고 그냥 모른척 할까 이거 이거 둘이 아 어 아 끌리네 살짝 마르스몬 가가오 그리고 마르스몬 스토치 라인 치고 있다가 마르스몬 좋잖아 그치 마르스몬 올리고 그 다음에 딱 페보고 가자 근데 야사가 아니고 폐가 이렇게 뚫려가지고 마르스몬 올릴 수 있나 마르스몬이 그나마 모티몬 이런 거 좀 덜 쓰긴 해 오케이 오케이 마르스몬부터 올리고 꿀몬 얼굴이 안 보이죠 원래 그래요 메탈시드라우몬 본 다음에 그 다음에 그냥 마르스몬 올려서 그냥 그걸로 쫙 크레니언몬으로 갔네 크레니언몬 크레니언몬 좋지 폐 하나 하도 마르스몬 가니까 일단은 바이킹몬부터 갈게요 주두몬 해서 아 이거 안 나오겠는데 시라몬에서 가야되는데 일단 하나 넣어보자 나오긴 할걸? 근데 폐가 원래 쏠려있어가지고 지금 어떤 걸 가도 다 힘들어요 그래서 그나마 좀 가까울 수 있는 걸로 가는데 그래도 좀 힘들어 보이네요 모티몬 레나 야 이거는 안 된다 이거 가로몬 엑스브이 몬 이렇게 많이 써야되면 힘든데 돌몬 하나 가로몬 파피몬 하나 나와야되고 테리센타 텐타있고 테리옥고 뽑고 일단 주두몬 나왔고 메가로고라면 바이킹몬 있다가 가고요 마르스몬 황제 드라몬 가면 되죠 자스 주인 여기 돌몬이니까 요거 앞에거 아래거 필요하고 옆에 올리고 모티 돌몬 파닥 써줘야돼 좀 천천히 갈래? 이거 스팅 가고 스팅 기린 스팅 금방 나오는데 스팅몬 가고 이게 부인 황제드라몬 금방 나올거 같은데 가로몬에다가 쪽이라서 테리센타 잖아요 테리 텐타 일단 얘 가로몬 나왔고 오늘 얘만 나오면 되는거라 이거는 그냥 쓰죠 들몬 하나 가고 파닥몬 하나 쓰고 빠르게 나오긴 했어요 이거 글몬 나오고 나왔고 마르스몬 일단 라인몬은 캐릭이죠 원래 맞으면서 일단 스토리 가도 되니까 이렇게 해가지고 그냥 쳐주고 이따가 패를 좀 더 보겠습니다 너무 가까워가지고 쓰기가 안가기가 너무 아쉬워 어니몬을 잘 써줄 수 있는 캐릭으로 가면 좋겠습니다 이러면 한번 잡을 수 있는거 쿨도니까 여기서 없는거 지금 콜로몬이 좀 없거든요 포크몬 같은거 좋구요 포크몬 노려볼게요 포크몬 좋고 올리고 아이템 올리고 바로 이동해서 잡아줍니다 도박 한번 이따가 쿨 보면 하고 그거 쿨 보고 하고 그 다음에 움직일게요 그 다음 보스 딜은 너무 좋죠 지금 일단 단일 스턴 하나는 있어야 돼 마르스몬 같은 경우가 이제 범위와업 데미지 범위 기절이 있고 이독 감소도 있어서 라인 되게 좋은거거든요 단일일이 없고 범위 스턴은 솔직히 좀 불안해요 아시죠? 범위 스턴으로는 보스 홀딩이 안되기 때문에 단일 스턴 캐릭을 하나 써줘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은 보스 30 임펠몬은 금방 잡히고 있고요 베블몬은 이거 이따가 나중에 써줄게요 지금은 안 써도 되니까 이따가 갖고 네 올 마디디죠 올 마디디 일단은 스토리 금방금방 잘 깨집니다 바로 공격하고 벨 올리고 완전체 슬슬 쿨이 돌아왔어요 지금 봅니다 아 지금 아니 왜 이렇게 쿨이 왜 이렇게 애매 오 돌그레몬 오케이 일단 뭐 나왔는데 돌그레몬 돌그레몬 뭐 올리지 물어볼게요 돌그레몬 자 정리 좀 해주고 레나 레나 너무 잘 나왔는데 돌그레몬 얘를 올릴 만한게 디아블로몬 있고요 레이브몬 있고 레이브몬은 지금 안돼 나는 디아나몬 얘도 안되고 이거 디아블로몬 무조건 가야겠네 디아블로몬 갑니다 네 디아블로몬 갈게요 마르스몬으로 라임 왔다갔다 하자 미네르보몬은 그냥 꾸준히 일하고 이동해가지고 하급도 막 보고요 디아블로몬 갈게요 디아블로몬 어딨냐 임펠몬 올리고 올라오고 일단 치고 아구몬S랑 패티베라몬 패티베라 임펙 메카노몬 카우보이몬 아구몬 여기가 레나오크니까 나오고 카우보이가 아구몬S랑 코템가 아구몬S 코템 코템 없고 아구몬S 카우보이 나오고 임펠라아고 자 돌고라몬 임펠몬 이제 홀리엔젤몬이랑 돌고라몬 돌고라몬부터 먼저 올리네 주둠몬 가야되니까 돌고라몬부터 레나호크 레나 호크 일단은 라인을 한번 보러 갔다 와야될 것 같거든요 라인 한번 보고 올게요 에렉 그냥 하나 잡고 라인 한번 보고 에렉 정리해놔 봐 확실히 잘 봐 라인 주둠몬 가르몬 엑스보이몬 돌 있으니까 엑스보이몬 나오고 가르몬 파피 테리 테리 텐타지 테리 텐타지 있고 파피 나오고 바로 라인 보러 가고 라인 치고 패 올리고 주두몬 돌고라몬 나왔고 이제 하나 남은게 누구야 임펠몬 홀리엔젤몬 피오팔몬 피오팔몬 피오있고 팔몬있고 엔젤 그라우몬 가드로몬 얘가 아구베타인데 아구베타 베타 가드로몬 그리고 길 피오파다 파다 엔젤 기아블몬 나왔네요 올리고 3개 묶어 놓고 일단은 3총 나왔습니다 35라운드 패가 잘 붙어가지고 좀 슬슬 나왔네요 용기 이렇게 하고 엠 올리고 일단 완전체 도박 한번 더 보고 올릴게요 이따가 지금 급하게 올릴 필요는 없기 때문에 천천히 가도 되고 마르스몬 빼도 되잖아요 라인에 가도 괜찮은데 약간 왔다갔다 하면서 조금이라도 더 스토리를 딜해주는게 좋아가지고 조금이라도 더 딜해줄게요 메모리 정리해준 다음에 마댐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스토리가 느려요 그 그 웬 느리냐면은 물됨은 이제 깡만 나오면 스토리가 순삭이 가능한데 마댐 같은 경우는 스토리 자체가 월락에 좀 느리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더 딜해줄 수 있을 때 딜해주는게 좋습니다 하급도박 좀만 보고요 1이랑 2는 잡아볼래? 아이템 한번 각볼게 아이템 나왔으면 좋겠다 몬카드 몬카드 왜 나중에 잡는거야 이게 스토리 쳐야되니까 늦게 잡는거에요 1 나왔다 이거 이거 잡느라고 시간 뺏기면은 어쨌든 스토리 같이 치는거니까 좀 힘들잖아요 팀원들이 그래가지고 늦게 잡는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지금 지금 빛디가 있고 스피릿 있고 기적 있고 희망 용기 있다 오케이 확인 전 조그레스 가면 아마게몬은 가능하긴 한데 기다립시다 네 원래 아마게몬은 좀 나중에 갖고와서 올리죠 올린다고 해도 완전체 도박 일단 그라디몬 나왔구요 저는 일단 이 코로몬을 덜 쓰는거를 올려줘야될 것 같아요 그쵸? 코로몬 덜 쓰는거 올리고 가볼 준비할게요 마르스몬 이제 라인에 빠기 할 생각합시다 코로몬이랑 둥실 모티를 덜 쓰는걸 가야됩니다 그쵸? 코로몬 모티 둥실을 덜 쓰는거 아이템 하나 보구요 스피릿 어? 스피릿? 오 스피릿 쌍... 쌍피릿 어 이거 가고싶으면 가라고 해야겠다 그 쌍피릿 이게 쉽게 오는 기가가 아닌건지 쌍피릿 카이저 그레이몬이죠 얼마에 스피릿 가냐구요? 글쎄요 그 카이저 그레이몬이 워낙에 그 뽑기가 좀 귀찮아가지고 어... 기각 일단은 코로몬을 너무 많이 써요 카이저 그레이몬 코로몬 너무 많이 써 그런 데는 가면 안돼 그런 악마같은 친구들 지금 일단은 둥실몬 나갔다 올까? 보스전 일단 얘네 두개를 묶어서 보스전 왔다갔다 하고 치고 패 올리고 보스전 오케이 너무 잘 잡죠 마르스몬은 이제 라인에 북박이 해줍니다 라인에 그냥 있으면 돼요 이제 정리 좀 해주고 류다몬 코테몬 지금 일단은 스토리가 스토리 지금 빨라요? 꽤 빨라? 느리지 않아? 라인 걱정할 필요는 없거든요 이제 일단 보잡으로 하나 갈건데 로나나 크리니엄 카오스 로나를 가면 안되고 지금 거자 이렇게 가면 지금 코코몬도 좀 덜 쓰는 걸로 해서 간다고 하면 지금 킹에테몬이 좀 빠르고요 킹에테몬 가면 안되고 갓드라몬 그 다음에 듀나스몬 괜찮고 레이브몬 베르제우몬 갈까? 베르제우몬 베르제우몬 가도 괜찮겠는데 베르제우몬 갑시다 베르제우몬 이거 하나 있으니까 베르제우몬 갈게요 가르고 카피테리 에레굴 어 페도 지금 이거 맞네 하도 더 보고 빨리빨리 올리면 되겠다 어 몰보느니 감사합니다 가르고 인포워크 베르제우몬 스콜사탄 베르제우몬 파헤드라몬 V 파닥 돌몬 V 파닥돌 스팅 스팅 가루죠 스팅 가루 파피에다 테리 텐타인데 텐타는 나오고 테리 여기서 팅 딜몬 임프 팅 나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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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워그레이몬 플루톰니 플루톰니 톰니 레이몬 나오고 가트랑 어 아 구미호 돌가구나 구미호 돌가 레나 추츄 에레 나오고 돌가 추츄 파피지 추츄 파피 투코몬이 없대 패 올려봐 아이템 보고 돌가 나오고 다음께 실피드몬 호크 올리고요 V시라 V몬 시라몬 실피드 나오고 구미호 원풀이죠 구미호 원풀 이거 하나 잡을래? 지금 일단 호크몬 하나 잡아주면 좋겠어 만약에 나온다면 안 됐고 레나 레나 얘가 호크 하나 필요하고 레나 더 추츄 에렉 에렉 추츄 호크를 하나 써줘야 겠습니다 고로몬 하나 해가지고 호크 하나 써가지고 나오고 나오고 나와서 베르제 무몬 일단은 3 고잡이 나왔습니다 빼놓고 바이러스 나왔네 바이러스 여기다 바데 하나 놔두고 랜덤 뽑기 올리고요 워렘블 2는 안 했어요 옛날에 한번 해달라고 하신 분이 있어가지고 한번 해보긴 했는데 제 스타일이 아니더라구요 레이브 뭔가 나오고 디아나모 일단 메가하드라모 나왔거든요 메가하드라모 어디다 쓸지 좀 볼게요 도박이 되게 잘 되네 이번판 말도 안되게 디아나몬 범위 이감 얘는 안되고 로드나이트 로나밖에 없는데 로나 로나 가야겠네 세이브가 다 많은 친구들이라 로나를 나중에 가야될 것 같고 지금 라인캐릭이 슬슬 하나 더 나오면 좋아요 근데 이거 로나를 그냥 빨리 올리고 라인을 좀 천천히 넣는 걸로 하죠 어차피 지금 마르스몬 혼자서 일 열심히 하고 있거든요 로나를 빨리 뽑고 그 다음에 이제 라인캐릭으로 들어가는 걸 합시다 원래는 삼보 일하 일하 먼저 가는 길이 있습니다 삼보 딜 그 다음에 이 라인 딜 피오파당이냐 캅테리 갓트 캅테리 갓트 캅테리 갓트 테리 올려서 가야되고 인포호크 테리 레퓨트 아큐라 그라우먼 일단 지금 없어가지고 패 말라서 못 올리겠어요 패 한번 더 올리고 지금 일단은 마지막 디나스몬이에요 매물 정리 한번 하고 벗어 있네 벗어있어 스피릿 아이템은 되게 고구로 잘 나왔다 이번 판 네 가셨어요 크래디엄 사라졌어 디몬 포크 포크 잡자 패 올리고 호호 이리로 오고 여기 아큐라 그라우먼 킬 피오파당이고 아큐라가 부위 시라지 시라 나오고 호르몬 피오파당이니까 들어가서 파닥 피오파당 피오파당 그라우먼 호크 그래피드 일단 주쿠몬 나왔고 나이트몬만 나오면 되지 리드몬 연체몬 탈몬 폐 쏠린거 봐 양쪽에 지금 모서리만 엄청나게 남는 모습입니다 저거 심각하네 베타올툼 조금 조금 이렇게 쏠리면 조금 두개정도씩 여기도 한 다섯 네개정도 팔아가지고 다시 한번 보는게 맞아요 너무 쏠려있으면 어쩔 수 없습니다 일단은 지금 보스 잡고 보스 잡고 나면은 어 이거 일단 오오 총웅이 나오겠네 보좌으로만 빨리 잡아줄게요 일단 이제 홀딩이 좋아가지고 잡힐거에요 이제 그냥 베르제 문몬도 홀딩이 있거든요 기절시간이 있어가지고 로나까지는 로나도 단일 홀딩이 있죠 라인 한번 같이 봐주고 들어가겠습니다 안전하게 그냥 올리고 올리고 이 집에다가 올라가구요 바로 보스전 뭐야 보스 안 치고 있었어? 저거 보스였어? 지금 지금 반대 보스 안 죽은거 죽을 뻔했네 하하하하 디드몬 연체 어 죽으면 죽을 뻔했네 뱉다고 했죠 리드몬 연체 아고몬S 가오 가오 아고몬S 연체 나오고 로드 나이트몬까지 4 지금 이러면은 사보잡입니다 사보잡 예 금방 잡을거구요 위험할 때 라인 위험할 때 한번씩 들어갔다 오는 것만 해주면 될 것 같아요 네 이따 5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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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인이 있으니까 완전체도 아 아쿠라하몽 보내고 가오몬 3개 있었네 못봤어요 이거 좀 빠르게 뽑느라 못봤어 아예 유니카운트 아직 100이거든 유니카운트 많이 줄 필요 없이 한 60 아래만 유지해주면 되거든요 60 아래만 유지해주면은 굳이 올라갈 필요 없습니다 이제 확실히 라인이 좀 모자르는게 보여요 그쵸 모자르는게 좀 보이고 일단 지금 이따 드나스몬 잡히면은 좀 편하니까 빨리 잡고 빨리하러 가죠 초회선제꺼 일단 나와구요 라인 한번 정리하면서 일단은 각 좀 볼게요 저어티스몬 어? 이건 풍신몬 가야겠는데 풍신몬 가야겠다 와가지고 지금 잡을만한게 솔직히 그냥 아무나 잡아라 비슷비슷해 요거 몬터카드 꺼내줄 준비하고 이게 라인이 확실히 안받을거에요 왜냐? 스턴이 없어서 풍신몬은 좀 이따 올린다고 생각할게요 일단 라인캐릭 무조건 가고 몬카 잡고 몬터카드 마디레? 파워드라몬? 파워드라몬은 없는거 같은데 잘 모르겠네 음 베리얼 뷰티스 베리얼 뷰티스몬 있네요 아이템도 막 지식 지식 놔두고 다시 쳐주고 뷰다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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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디다 쓰냐구요? 뷰다몬 같은 경우는 이제 왕룡검 갈 때만 씁니다 왕룡검 갈 때 왕룡검은 이제 조그레스라서 길게 봐야되가지고 아마 왕룡검 가진 않을 것 같고 얘만 잡아주고 상황을 볼게요 안나왔구나 하도 다 보고요 이거 라인캐릭터 하나 올려주시면 빼야죠 제가 봤을 때 일단은 샤크라몬 같은거 가면 되게 무난할 것 같거든요 샤크라몬 갈게요 체크 치츄 에르 시드라디드 시드라 팔몬 아구베타 필요하냐? 베타 올툰 올툰 베타에 쓰고 시드라 테리아르 테리 있었는데 일단 쓰겠지 가루다몬 키오 브이 아구 브이 몬 아구 몬 가루다 레오 아이스 톱니시라 시라 톱니 레오 에렉 에렉 하나 쓰구요 플룻 레나 플룻 레나 나오고 일단은 샤크라몬 나오고 쿠즈아몬이나 샤크라몬 올리면 되죠 일단은 나가서 그 디아블로몬 이동하고 미네르마몬 공중이동 불가능하지 이거 샤크몬 잡아주구요 얘네들 공중이동 가능한지 없냐 로나는 가능한거 보네 아 로나도 안되네 얘네들은 일단 들어갑시다 들어가고 울퉁몬 그냥 하나 잡아봐 샤크라몬 갈게요 돌그레이몬 나이트몬 돌 추츄 파피 돌 엔젤 황금 아르마 엔젤 피오 팔몬 을몬 하나 있어야 되고 을몬 피오 아르마 선인은 씁시다 바닥나가 있어가지고 뽑기가 너무 힘드네 킬 텐 킬 텐 텐타 뚫몬 길몬 길몬 나오고 아르마 돌그레몬 셀몬 잡았거든요 잡았으면 넘어오세요 나가고 올리고 슬슬 보스전이야 4개 묶어놓고 패 올리고요 사크라몬 슬슬 나와야지 편합니다 하 라이트몬이지 라이트 코테 그라드 돌가 가오몬 있고 그라드 미드 연체 베타베타 연체 아고몬 에스 가오 나오고 엔체 그라디 나이트 나왔고 샤크라몬 나오면서 보스 치고요 이거 카드 슬래시 한번 써주고 일단 2라인 까지 나왔습니다 4보딘 2라인 65라운드 까지 저는 존버 할게요 이거 이미 많이 나왔거든요 그래가지고 지금 이제 존버 해야 될 타이밍이예요 패 올리고 루체몬 충분히 괜찮을 거라고 봅니다 메모리 형이 한번 하고 고도 한번 보자 오케이 우드몬 저스티모니 일단은 들어가줄래 풍신몬 가도 괜찮은데 일단은 조금이라도 보조딜 해줄 수 있을 수 있으니까 들어가고 스킬이 없네 물된 마데부로 발망한거 물리되면 20%에서 400% 물리되면 20%에서 400% 물리되면 일단 두개의 라인이라서 너무 잘 보죠 일단 얘도 이감 있고 그 다음에 범위 스턴이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잘 봅니다 범위 스턴 때문에 에 두개니까 거의 웬만하면은 2.5 스턴을 가거든요 이감 좀 더 넣으면서 가면 될 것 같아 2.5 라인 정도에서 많이 넣으면 3라인까지 가죠 랜덤 뽑기 올리고 아마게몽 갈지는 모르겠네요 이따가 가봅시다 아직 배 남았으니까 스필이 갔는 사람 없네 갈 줄 알았더니 아무도 안갔어 올라오고요 이거 저거 잡아야 되는데 원래 잠깐만 난 없는 거 뭐가 없지 거의 다 없는데 파닷 테리 테리나 잡자 테리 잡지 다른 거 잡아야 되겠구나 유나모 일단은 하나 팔게요 65라운드에 보상 나오니까 그거 보금지기 그거고 이 검은신전 원래 가야 돼요 검은신 가가지고 요거 깨줍니다 원래 이게 세인 포인트 더 늘어나가지고 거의 피해의 몸 깨주거든요 다른 분들이 여유가 있을지 모르겠네 여유가 없으면 돼 여유가 없으면 돼 저거 못 봐 이감이 부족할 것 같아요 크레니엄 아무도 안 가서 노 크레니엄 고레몬은 일단은 공중이동이 없어가지고 안 될 것 같아요 24라운드 24라운드 패 올리고 기다려보자 다 나쁘지 않지 다 나쁘지 않지 다 나쁘지 않지 만화가 많아가지고 만화 캐릭 하나 가도 괜찮겠다 이거 이번에 바로 올리고 궁극체 보세요 듀쿠몬 그랜쿠가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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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랑지스쿠가몬 해방 있어야 됐네 해방 하나 챙겨놓고 이가몬 하나 챙기고 저스티몬이 뭔지 좀 봐야겠네 궁신몬 이게 아 뭔데 생각해보면 다 가기엔 좀 멀거든요 일단은 이거를 기적 써가지고 이강캐릭을 일단 만들자 이강캐릭을 만들고 그리고 라인 컨트롤 하면서 맞고 가도록 하죠 골든 레피드몬이 근데 뭐였더라 골든 레피드몬 저도 기억 안나거든요 별로 안가봤어 테리 레피드 테리 레피드 오케이 레피드 인포크 아큐라 그라우몬 오케이 바다 띄워 그라우몬 레피드 요즘 레피드 나왔고 아머채 이제 사화력 감소 이감 있죠 지금 업그레이드 아머채 일단 해주고요 별로 의미 없겠지만 해주고 듀쿠모 크림슨 모드 하이 안드로몬에서 가져고요 안드로몬 아구베타 빨리빨리 빨리빨리 올리는게 핵심이다 뭐야 톱니몬 아구 베타 아씨 이상한거 같구나 피오네 같구나 가드 가르고몬 버드라몬 어차피 가야되네 윈포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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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호크 하나 쓰고 배올리고 V하고 일단은 카우스페임을 잡았네 나오고요 메테몬이 나온게 좋은 일일까 일단 하도 보고 이젠 안봐야될거 같애 가르고 버드라 버드라 V하고지 둘다 V하고 써야되는데 이거 이러면 없어서 V하고 어차피 폐가 말라있는거라 그냥 쓰면서 가야돼 하나하나 뽑는게 힘들거든요 아이언레오 아이언레오 아이언레오하고 플룰레나 아이언레오 엔젤아이스 퓨팔몬 화로몬 넣고 아이스 톱니시라 나이스 아이언레오 나왔고 염사 찍어놓고 일단은 두쿠물 크림슨 모드 나왔습니다 5보잡 이거 한번 써주고요 성실 나왔네 성실 일단 놔두고 바닥에 얘도 얘도 나쁘지 않죠 마흡 대미지 마흡 대미지 그리고 마흡 대미지 라인으로 써도 되고 일단은 그냥 보잡으로도 써도 괜찮습니다 나쁘지 않아서 지금 다 잡고 바로 나가주면 되거든요 바로 나가고 지금 다음에 가는게 풍신몬 하나 가서 먼저 풍신몬 올려줄게요 너무 늦게 집었어 아니 다들 죽나 이거 다 죽나 쿠가몬 리로라 아 그랑지스 쿠가몬 그랑쿠가몬 그냥 마댐으로 그냥 쓰죠 지금 리로라는 목재도 아까운데 얘네가 이제 2번이야 2번 해가지고 이제 컨트롤 해줘야 된다 컨트롤 해줘야 돼요 컨트롤 해가지고 이제 잡아주세요 레피드몬 이리와 이감 못 와야 돼가지고 킹에테는 못가요 킹에테는 못 갈 것 같아요 유니카운트 관리만 해주고요 보잡은 괜찮을 거로 봅니다 이거 일단은 얘만 잘 잡아주고 여기 쳐주고 일단은 보잡 괜찮아요 지금 저 5보잡이거든요 5보잡이면 꽤 많이 나온 겁니다 잘하시는 분들이 6보잡 짜는 것 같더라고 5보잡 5보잡 이거 없는데 여기 라인 보세요 라인 라인 40이고 유니카운트만 잘 봐줘 앞에 있는 건 그냥 돌리자 얘네만 잘 늦게 가게 하자 제가 이번에 죽진 않거든요 아마 이번에 끝날 거야 안 끝나나? 피곤하겠네 이러면 일단 여기 좌우 쳐주고 이동을 쳐주고 컨트롤 안 해주면 못 잡으니까 꼭 컨트롤 해주셔야 됩니다 원래 이게 라인이 3라인이면 좀 안 봐도 되는데 3라인도 거의 마지막 라운드는 거의 컨트롤 해야 돼 원래 보잡 지금 끝났어야 되는데 오래 걸리네 3라운드 한 번 올라갔다 와야 될 수도 있겠네요 유니카운트가 애매해서 아니 다 잡았다 잡았어요 잡았어요 다시 먼더 꼭 이걸 맞춰줘야 되고요 다시 이동해 가지고 컨트롤 해주면서 가면 되고요 일단 겨우 잡았어요 왜 이렇게 힘들어요 이거 힘들게 하나도 없는 건데 원래 어 플레이어 튕겼다 올리고 올리고 여기로 와 이제 일단 마지막 풍신몬 하나 가자 너물영리 한 번 해주고 확실히 조금만 해야 돼 이거 이거 미라조 가오가 가오가 미라조 가오가 가오가 한번 올리자 아르마브이 아이스 그레이스 아이스 그레인 톰니시라 그레인 플루톰 시드몬 두개 쓰고 가오 가오가 몬 엔젤 우몬 플루트 빨리 아르마톱니 레오 가드로몬 아고베타 레오 플룻 레나 아고 어니몬 아고 나왔고 가드로몬 미라조 엔젤 우몬 미라조 풍신몬까지 나오거든요 풍신몬까지 나옵니다 일단 육보잡이에요 육보잡 그랜 쿠가몬이 남아있는데 원래 그랑지스 쿠가몬으로 올리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냥 그냥 쓸만해가지고 그랑지스 쿠가몬 나오려나 시간이 모자라가지고 일단은 이거는 알포스 브이드라몬 가능할 수 있는데 알포스 브이드라몬 하도 보고 가능한 알포스 브이드라몬 가죠 운성몬이랑 저거죠 운성몬부터 톱니 톱니 싫어 톱니 다음에 가트 그레이몬 가트 플루 아르마 톱니 톱니 하나 더 톱니 그레이 플루톱니 필요없는 우가몬 좀 팔고 필요없는것죠 류우다몬 팔고 테리 팔고 오도몬 팔고 메탈 에테몬 팔고 패올리고 그레이 그레이 어니 클루트 톱니 어니 시드 하나 톱니 나갔고 나갔고 시드몬 페티메라 쉬라 쉬라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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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좀 더 빨리 좀 더 빨리 안 나오면 시드몬 아 시드몬 이거 발목 많이 남네 티메라 브이드라몬 에어로 브이드라몬 구미호 카페니몬 에레 구미호 레나 레나 츄츄 에레 카페니몬이 울퉁이냐 시드 끝 울퉁 나오면서 카페니몬 나오고 나오고 브이드라몬 제로 펼쳐 실보잡 이감 쓰고 아이템은 브이드라몬은 나중에 하나 먹여주면 되겠다 일단 보잡 홀딩은 엄청 잘되죠 얘네는 일단 팔고요 거슬리니까 금방금방 잡힙니다 나중에 2번 컨트롤 잘해줄거고 얘네 나가면은 보잡은 금방금방 될거에요 칠보잡이면 잘나온거거든요 진짜 잘나온거고 컨트롤 해줘가지고 잡아줄게요 여기만 잘 이동하면서 쳐주면 될거 같습니다 이리로와 여기 앞에꺼부터 쳐주세요 괜찮을거같애 충분히 괜찮을거같애요 앞에꺼 잘 쳐주고 저건 어차피 따라올거거든요 이감 때문에 따라올 수 밖에 없어가지고 앞에꺼만 잘 잡아주면 유니카운트 유지만 합니다 너무 힘들다 치우면은 애들 들어올게요 아마 여기있는거 잡히면서 괜찮을거에요 21초 잘 뭉쳐줘야되고 이거 이동하면서 여기 또 쳐주고요 중간 쳐주세요 중간 허리 46 유니카운트 44 40 이동하구요 37이니까 안들어와도되고 자 여기 공격하고 다시한번 보면은 반피지입니다 반피 이동해가지고 공격해주고 알포스 해방 되냐구요? 알포스는 해방이 없는데? 아씨 저기요 저기 급해가지고 보잡도 하러 들어갔나보네 나 컨트롤 지금 맥 끊겼다 이거 괜찮으려나? 맥 끊기면 안되는데 원래 여기있는것만 정리 한두마리만 대면은 괜찮아 그래가지고 정리해줄게요 이동해서 야야 일본애들 일 안하고 있는거 아니지? 잘하고 있지? 유니카운트 괜찮을것 같거든요 자 얘들 잡았어 잡았고 뒤에 있는것까지 확실하게 잡아주면은 유니카운트 괜찮고 치고 오케이 좋아요 이동하면서 잘 잡아줍시다 뭉친것들 라인 경고 뜨는데 쫄지 마세요 안 죽어 유니카운트 계산해놨어 이동해서 치고 다 잡았거든요 이제 들어오면 될것 같아요 바로 들어가고요 위에거 잡아줍시다 이렇게 되면 일단은 라인도 보스도 다 잡았기 때문에 그냥 걱정할거 없죠 이동해가지고 바로 쳐줄게요 알포스 브이드라몬 같은 경우 원래 만화 리젠이 되게 좋은 친구라서 만화 리젠 조각 가면 좋은데 지금 만화 리젠 없습니다 일단 그리고 공속 증가 주변에 있어가지고 일단 나쁘진 않죠 캐릭이 이동해가지고 유니카운트 0만 노려봅시다 가능하면 0 노려보고 뭐 안되면 어쩔 수 없고 지금 일단은 딜은 진짜 좋거든요 아무래도 초공이 많기 때문에 딜은 좋은데 이게 라인 캐릭이 별로 없어서 유카 0이 보일 수 있을지 모르겠네 유카 0 보겠네요 컨트롤 해주고 이렇게 요것만 잡으면 아니 저거 하나때문에 못본다고 아이씨 아이고 그거를 일단은 봅시다 아이템 가자 50점 좋아요 승리